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. 이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은 앞으로 2주간 출퇴근과 생필품 구매, 병원 방문 등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. 또 카페나 식당 등에서도 포장 주문이나 배달을 이용하고 장시간 머무르는 일을 가급적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카페나 식당 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